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갑진 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설 명절 되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많은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가 많아 과부 고리라 부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몇 집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에 과부가 여덟 명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지요. 어느 해 이 마을에 유아라는 세색 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유아는 어찌나 예쁜지 누구나 한 번 보면 욕심을 내었지요. 그러나 팔자가 기고하였는지 시집 온 지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절세 미인인데다가 남편마저 죽고 없으니 마을 남정네들은 서로 말이나 한 번 붙여보려고 안달이 나 있었지요. 그런 까닭에 마을 여인들은 유아를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유아는 남편도 없이 말봇도 없이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남정네들은 남들 눈을 피해 몰래 먹을 거리 같은 것을 가져다 주며 환심을 사려 하였지요. 유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과부가 임신을 하였으니 말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였지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라며 유아 편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셋서방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남정네의 한 명이 영문 없이 죽고 말았지요. 졸지에 과부가 된 아내는 동병상년이라고 유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다가가 말벗을 자청하였지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이 죽었지요. 마을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느니 구미호가 나타났다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요. 참으로 회개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유아를 의심하게 된 것은 동네 남정네들이 일곱 명이나 죽어 나갈 때쯤이었지요. 유아가 마을에 들어온 이후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입니다. 벌써 유아를 포함하여 마을의 젊은 과부가 여덟 명이나 되었지요.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증거도 없어 유아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유아는 자신과 하루를 보낸 사람들마다 죽어나가자 더 이상 참지 못해 칠성님께 빌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칠성님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너는 전생의 구미호로서 치은 죄가 하도 많아 그 업보로 남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아홉 명이 죽고서야 네 업보가 풀릴 것이야. 유아는 전생이 구미호였던 것입니다. 구미호였을 때 유아는 사람을 숱하게 죽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나타나 구미호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 업보를 다음 생에도 지고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유아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요. 벌써 다섯 살 된 아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운 유아는 하루가 다르게 여유였고 그런 유아의 곁을 지키는 어린 아들만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아 내 집 앞을 지나던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였지요. 인사 불쌍이 된 유아 대신 아들이 나서서 나그네를 끌어들였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 그 나그네는 한양으로 의과를 보러 올라가던 의원이었지요. 그래서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유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초췌해진 유아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열중이던 의원은 차츰 기력을 회복하면서 살아나는 유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지요. 나그네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눌러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던 유아도 어쩔 수 없이 나그네를 받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별탈 없이 넘어갈 것 같더니 그 의원 역시 그만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알타 죽고 말았지요.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유아는 결국 자괴라고 말았습니다. 아홉 명이 죽고서야 업보가 풀릴 것이라는 예언이 맞아 떨어진 셈이지요. 유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역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주의 뺨을 때린 남편 숙정 공주는 조선 제17대 효종의 딸입니다. 1656년 12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지요. 신라는 영희정 정태화의 아들인 정재륜이었습니다. 효종은 숙정 공주 부부를 위하여 인왕산 아래에 있던 인경궁 예터에 살림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효종의 부마 정재륜은 넓은 집에 살면서도 늘 허름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였지요. 부마란 왕을 사위에게 주던 칭호였습니다. 효종의 부마 정재륜은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숙정 공주는 달랐습니다. 궁궐에서 고생을 모르고 곱게만 자랐으니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가 외인인데도 살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궁궐을 드나들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재륜이 집에 돌아와 보니 늙은 어머니가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숙정 공주는 대청마루에 앉아 여종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있었지요. 정재륜은 그 모습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숙정 공주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뺨을 한 대 때렸지요. 숙정 공주는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게 손찍어무래? 숙정 공주는 분하고 원통에 통곡을 하더니 친정인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숙정 공주는 아버지 효종에게 뺨 맞은 자국을 보이며 엉엉 울었지요. 아바마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손찍음을 하다니요. 이런 못된 놈. 자기 아내를 때려 효종은 화가 나서 정재륜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죄를 지었으니 귀양을 가야겠다. 근부도사를 보낼 터이니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효종에게 야단을 맞은 정재륜은 시무룩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뒤 정재륜이 다시 효종을 찾아왔습니다. 귀양을 떠난다며 배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있었지요. 효종은 사위의 등짐을 보고 물었지요. 왜 집신을 두 켤레나 준비한 것이냐. 한 켤레면 충분한데. 정재륜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지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여필 종부라 하지 않았습니까? 공주도 저와 함께 귀양을 가야 하기에 집신 두 켤레를 준비했습니다. 효종은 가슴이 덜컥하였지요. 숙정 공주를 때린 사위가 괘씸하여 귀양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지만 정말 사위가 귀양을 떠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숙정 공주도 어쩔 수 없이 제아비를 따라 귀양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시요. 효종은 집신을 가져와 능청을 떠는 사위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역시 내 사위답게 지혜가 보통이 아니구나. 특별히 용서해 줄 터이니 귀양은 가지 말거라. 그 대신 공주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숙정 공주는 정재룡과 결혼 생활이 짧았습니다. 병이 들어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이때 정재룡은 겨우 21살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1680년 숙정 공주의 뒤를 따르자 정재룡은 재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정재룡은 이듬해 재혼을 허락해 달라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숙정은 정재룡의 청을 받아들였지만 신하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지요. 부만은 절대로 다시 장가 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재룡은 평생 호라비로 살다가 76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울보 공주가 된 할멈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화엄산은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절이랍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외군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벽암 대사는 화엄사 건물들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숙정 때에 이르러서도 아직 복구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상 대사가 670년에 세웠던 장륙전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엄사 주지 스님은 장륙전 복구를 위하여 스님들과 함께 백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밤 주지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한 도승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큰 항아리에 밀가루를 담으시오. 그리고 스님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돌아가며 항아리에 손을 넣게 하시오. 밀가루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시주를 맡기시오. 그러면 장륙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주지 스님은 도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나무와 불을 떼고 잔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개파라는 어린 스님 이었습니다. 너에게 장륙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맡기겠다. 시주할 사람을 먼저 찾도록 해라. 개파스님은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나이 어린 내가 무슨 수로 시주할 사람을 구하지 이곳 참 큰일이네. 개파스님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도승이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침 일찍 절 문을 나서면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장륙전을 다시 지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네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깬 개파스님은 시주할 사람을 구하러 간다며 절 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가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절에서 밥이나 빨래를 해주는 공양주 할멈이었지요. 개파스님은 할멈과 마주치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불타버린 장륙전을 다시 지어 주십시오. 시주를 부탁받은 공양주 할멈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 왜 이러세요? 난 공양주 할멈이에요. 끈질기게 쫓아오는 스님을 간신히 따돌린 할멈은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난 가난한 할멈이야. 무슨 수로 돈을 구해 장륙전을 다시 짓겠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장륙전을 다시 지을 수 없어. 이 몸이 죽어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또 모를까? 할멈은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깊은 계곡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계파 스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지요. 괜한 부탁을 하여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며 몹시 괴로워하다가 화엄사를 떠났습니다. 스님은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두만강을 건너 멀리 중국 땅 까지 들어갔지요. 이때 청나라 황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황갑이 넘어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몇 달이 지나도록 악을 쓰고 우는 것이었지요. 악에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이제 울음소리라면 지긋지긋하구나 공주를 황궁 밖으로 쫓아내라 큰 길가에 정자를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어라 황제의 명에 따라 공주는 황궁 밖으로 쫓겨나 정자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파스님은 울보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공주를 구경하러 정자로 갔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파스님이 가까이 오자 공주가 울음을 뚝 그쳤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공주는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생글생글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황제와 황우에게까지 전해졌지요. 황제는 스님을 모셔오게 해서 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지요. 공주가 왜 갑자기 울음을 그쳤는지 이제야 깨닫겠구나. 공주는 전생에 저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어. 공양주 할머니 내 딸로 태어난 것이지. 장육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부처님은 이런 기막힌 인연을 맺어주신 것이다. 황제는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스님에게 큰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스님은 이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장육전을 새로 지었지요. 장육전은 이때부터 각황전이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돌미륵 덕분에 만난 은인 옛날 사람들은 가을에 별을 거두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묵은 양식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초여름 햇보리를 거둘 때까지는 거의 굶다시피 하여 살았지요. 험한 고개를 넘듯이 힘든 고비라 하여 보릿고개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이 있었지요. 웬만큼 사는 집도 봄철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가난한 집이니 어땠겠어요? 게다가 식구는 많아서 아이들이 일곱 남매나 되었습니다. 어쩌다 죽 한 숫 이라도 쏘 놓으면 어른 입에 들어갈 것도 없었지요. 온 식구가 밥 구경을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보다 못해 아내가 말하였지요. 여보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서 보리든 쌀이든 몇 대 빡 얻어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곧장 처가에 갔습니다. 보릿고개 먹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염치 없지만 양식 몇 대 빵만 구워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장인 장모가 쌀 한 가만히 하고 당장 먹을 떡 한 보따리를 싸 주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가뿐하게 걸어오는데 오다가 길에서 웬 거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부부가 흙을 파먹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못하는 짓이오. 그런데 거지 부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흙만 파먹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굶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었지요. 그러지 말고 이걸 좀 드시오. 가지고 가던 떡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거지 부부는 떡 한 보따리를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 짓이 부끄럽고 서러워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여 그만 지고 가던 쌀을 가만 있제 모두 줘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털레 털레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양식을 좀 얻어오랬더니 왜 빈손으로 오셔요. 남편이 사정이야기를 모두 하였지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우리는 물이라도 끓여 먹지요. 멀건 물을 끓여 먹으면서 겨우 겨우 보릿고개를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부부가 그 뒤로 부자가 되었지요. 무슨 운이 트였던지 그 쌀 한 가마니를 밑천삼아 장사를 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커다랗게 지어놓고 잘 살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을 살려준 은인을 만나 은혜를 갚으려 해도 도무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아야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미륵 하나 만들어 집안에 모셔놓고 밤낮으로 빌었습니다. 돌미륵님 미륵님 부디 그 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다니 하루는 자고 나니 돌미륵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허공에 대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미륵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 은인 집으로 갔지요. 그 집은 그 뒤로도 그럭저럭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웬 돌미륵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미륵님이냐 온 식구가 놀라서 미륵님께 절을 하고 잘 모셔두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 돌미륵이 마당에 나가 있었지요. 깜짝 놀라 도로 방에 모셔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살인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 도로 방에 모셔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예 멀리 동구 밖에 까지 나가 있었지요. 이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 대신 아침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따라가 보았지요. 돌미륵은 하루하루 조금씩 멀리 가더니 며칠 뒤 마침내 어떤 굉장한 부잣집 마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자기가 살려준 그 부부 집이었지요. 그래서 돌미륵 덕분에 두 집 식구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두 집이 살림을 합치고 함께 살았지요. 아주한 식구처럼 사이좋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살았습니다. 돌미륵은 그 집에 다시 잘 모셔두었는데 그 뒤로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도 없이 잘 있었지요. 굶어 죽은 유생 옛날 옛날 어느 시골에 곧 시 성을 가진 유생 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과 친한 사이여서 해마다 인사를 하러 오곤 하였지요. 하루는 자리를 같이 하고 앉았다가 문득 아첨을 하며 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행히 공과 사게 온 지 오래니 벼슬 한자리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네 무슨 벼슬을 하고 싶은가 병조 판서를 하고 싶소이다. 자네가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감히 병조 판서를 바라는가 제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능히 토지 문서를 보고 또 내 열 다섯 살 난 아이가 천자문을 읽는 터이니 이래도 내가 병조 판서를 못한단 말씀이옵니까 재상은 어이가 없어 빙글에 웃었습니다. 병조 판서란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네 고생은 쑥스러운 듯 한참 만졌다가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안된다고 하시니 그럼 절도 산은 되오리까 재상은 말로 어리석은 그를 깨우칠 수 없으리라 짐작하고 톡톡히 장난을 할 셈으로 쾌이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네 소원대로 해줌세 이어 서리를 시켜 임명 문건 하나를 만들게 하였지요. 암흑애를 가짜 고울 절도사 겸 바보 고울 순찰사로 임명한다 하고 쓴 뒤 울긋불긋 인장을 두루 찍어 내주었지요. 고생은 그날로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지요. 내 오늘 절도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부인은 가난 걱정을 안하게 되었소. 이 날부터 날마다 일관을 차리고 토방에 단정히 앉아 부하 관리들이 찾아와 맞아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되도록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욕설을 퍼부었지요. 아랫 녀석들이 어찌 이처럼 태만을 부린단 말이냐 마땅히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겠다. 스스로 늘 고 절도사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고생 이라고 부르면 대뜸 노발대발 하였지요. 또한 농사 일에는 아예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절도사가 어찌 그런 너절한 일을 몸소 한단 말인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밭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절도사 부인이 어찌 문 밖을 나선단 말이오. 그러다가 결국 굶어 죽어 거적대기에 말려 산 기슭에 묻히게 되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무덤을 손가락질하며 절도사 묘라고 비웃었습니다. 양령대군의 사당 조선 양령대군의 13대 손인 이 지광은 남문 밖에 살았습니다. 조상이 왕족이긴 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 지광의 여행을 위해 시주를 하십시오. 하루는 이 지광의 집에 늙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을 위해 시주를 하시지요. 스님이 시주를 청하자 이 지광은 보릿살을 한 대박 퍼와서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지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으시지요. 아닙니다. 어찌 또 신세를 지겠습니까. 스님은 사양하였지만 이 지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에게 계속 권하여 집 안으로 모셨지요. 그리고는 스님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대접할 것은 보리죽밖에 없습니다.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스님은 시주를 받고 저녁까지 얻어먹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세를 졌는데 그 은혜를 갚고 싶군요. 집 뒤에 서 있는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예, 제 조상인 양령 대군의 사당입니다. 제가 양령 대군의 13대 손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내일 사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십시오. 그럼 이 댁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 지광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이 지광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사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지요. 며칠 뒤 영조 임금이 선왕의 능에 참배하고 돌아오다가 양령 대군의 사당을 보았습니다. 영조는 깜짝 놀랐지요. 여기에 양령 대군의 사당이 있다니 건물이 너무도 초라하구나. 저 사당 옆에 있는 초간은 누구의 집이냐. 예, 양령 대군의 13대 손 이 지광이란 사람의 집이라고 합니다. 양령 대군의 후손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참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영조는 양령 대군의 사당과 이 지광의 집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골로 돌아간 뒤 이지강을 불러 벼슬을 내렸지요. 그리고 양령 대군이 사당을 다시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태자와 돈 포대 고려 시절 중국 당나라 황제 숙종이 왕자 시절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나라 숙종은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가 고려 땅 황해도에 이르렀지요. 당나라 태자를 태운 배가 황해를 건너 고려 땅에 가까이 온 것은 썰물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났기 때문에 배가 폭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 태자는 배가 나아가지 않고 멈춰 서자 소리를 질렀지요. 멋들 하는 것이야 어서 배를 폭우로 대지 않고 당나라 태자는 고려 땅에 빨리 상륙하고 싶어 선원들을 재촉하였지요. 태자는 밀물과 썰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선원들이 게을러 서둘러 배를 저어가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였지요. 선원들은 울상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태자 마마 지금은 썰물대라서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밀물대가 되어 물이 들어와야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네 놈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물이 들어오지 않아 배가 꼼짝 앉는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나를 육지에 내리게 하라 만약에 네 명을 어기면 네 놈들의 목을 베겠다 선원들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왕자를 육지에 내리게 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판국이었지요. 그때 한 선원이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돈 포대가 있지. 그것을 갯벌에 쫙 깔자고 태자 마마가 돈 포대를 밟고 육지에 내리시게 말이야. 귀중한 돈 포대를 버리자고 할 수 없지. 뭐 돈 포대야 당나라에 가서 또 얻으면 되지 않겠나 여기서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다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지 않나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네 선원들은 배에 실은 돈 포대를 모두 꺼내 갯벌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하여 갯벌에는 돈 포대 길이 생겨났지요. 당나라 태자는 이 길을 걸어 고려 땅에 무사히 상륙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당나라 태자가 돈 포대를 밟고 상륙했던 곳을 돈계 즉 점포라고 하고 점포나루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친 신하 오늘은 서라벌 북쪽에 있는 금강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장 주변으로 금태를 두른 마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마차에서 진골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진골이란 신라시대 때 부모 중 한쪽이 왕족인 사람들입니다. 진골은 힘을 과시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군사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왕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지요. 옛날 신라시대에서는 중요한 나란일을 결정할 때이면 귀족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열었습니다. 왕을 정하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꼭 화백회의를 거쳐야 하였지요. 회의가 시작되자 왕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설아벌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으면 하오. 왕의 말에 화백회의에 모인 귀족들은 서로서로 눈치를 살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니될 말씀입니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조상신을 놔두고 부처라니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린 박찬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였습니다. 박찬의 말에 눈치를 보던 다른 진골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자들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일도 하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귀족도 박찬의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차피 박찬이 반대한다면 화백회의는 끝이었지요. 화백회의는 모두 찬성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지금은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진 박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오히려 득이 된다고 귀족들은 생각하였지요. 왕은 어떻게 해서든 절을 짓고 싶었습니다. 설아벌에 절이 생기면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둘 절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핑계로 군대에 가기 싫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고 나서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박찬과 그 무리들은 마치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하였지요.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명예도 꿈쩍하지 않는 귀족들이었지요. 신라에서는 왕을 뽑는 일도 왕위에서 내쫓는 일도 모두 화백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왕은 화백회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진골들이 불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점점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지요. 특히 박찬은 자신을 따르던 지방의 족장들이 하나둘 왕에게 충성하자 더욱 불안했습니다. 더구나 불교에서는 왕을 곧 부처라고 하였지요. 왕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왕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고 귀족인 자신들도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궁골로 돌아온 왕은 왕비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나는 이름뿐인 왕이란 말이오. 진골들 눈치를 보느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소. 아니옵니다. 왕께서는 다른 왕이 못하신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정하신 분이옵니다. 진골들의 힘 겨루기에 구강인 나는 뭐 하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다가는 고구려나 백제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그렇다면 믿을만한 몇몇 신하들을 불러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왕비는 힘이 될 만한 신하들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왕은 가장 믿을만한 신하 몇 명을 궁궐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고구려는 벌써 백년 전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왕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따른다고 하더이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힘을 한데 모아줄 새로운 종교가 신라에 꼭 필요하오. 그러나 화백회의가 저리 떡 버티고 반대하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왕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잠시 뒤 신하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라벌에 서라벌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품이 올곱고 예의가 바르다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은밀히 불러 의논해 보시지요. 신하의 말에 왕은 흔쾌히 그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신하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았지요. 그 사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스물두 살에 벼슬이 되어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 이름은 이차돈 이었습니다. 우리 신라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절도 짓고 좋은 부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사는 날이 온다면 난 무엇이든 할 것이야. 이차돈은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깊은 밤 이차돈은 은밀히 왕을 만났지요. 네가 신하들이 말하던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더냐. 왕은 한눈에 이차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차돈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신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진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할 일이며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하옵니다. 저는 저는 그 일에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왕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이차돈이 믿음직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다니 무슨 말이냐. 왕명을 잘못 전한 죄로 소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그 같은 위험으로 나아가셔야 모든 진골과 백성이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네 목을 베다니 아니될 말이다.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함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일인데 아무 죄 없는 너를 무슨 일로 죽인다는 말이냐. 제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헛되다 하겠사옵니까. 제 목을 바치지 않고서 어찌 진골들이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네 목이 떨어져 나가도 진골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야.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하지도 말거라. 세상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허나 제 한 목숨으로 부처님의 날이 열리고 신라가 더욱 강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차돈의 뜻은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무슨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차돈은 경주 북쪽 숲인 천경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처이시며 우리 왕이신 법흥왕의 명령이다. 여기다 절을 지을 것이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천경님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절을 짓는다니 놀랄 일이었지요. 그것은 조상신을 대신하여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게 이차돈이란 자가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고 하네. 이거 큰일이군. 설아벌 도성에까지 절이 들어사다니 말이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그려. 아니 여보게 나라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는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절간에 틀어박혔어.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었나. 이차돈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길 바랬지요. 그런데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진골이 아니었습니다.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는 말에 진골들은 왕에게 몰려갔습니다. 진골들은 왕 앞에 나아가 따지듯 물었지요. 왕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차돈에게 불법을 펴라고 명령했다니. 지금 이차돈이란 자가 백성을 속이고 대대적으로 절을 짓고 있어옵니다. 그것도 청경님의 말이지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잡아드려야 아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차돈을 잡아드리시오. 그리고 그에게 묻겠소.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오. 얼마 뒤 군사들은 이차돈을 오랏줄에 꽁꽁 묶어 끌고 왔습니다. 왕은 잠시 측은한 눈빛으로 이차돈을 쳐다보았지요. 네 이놈. 누가 시켜 절을 짓는 것이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절을 짓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한일이옵니다. 부처는 곧 왕이시옵니다. 국왕을 부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백성과 신하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무어라 지금 나라에서 불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냐.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우리 신라를 더 큰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진골들의 눈초리는 사나운 매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이차돈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명을 사칭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서 저자의 목을 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박찬이 나서서 이차돈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왕과 이차돈이 예상한 대로였지요. 그래도 왕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죄 없는 이차돈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왕은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장 이자를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마침내 왕의 입에서 이차돈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지요. 바출에 꽁꽁 묶인 이차돈은 마치 훈장이라도 받으러 가는 장군처럼 늠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왕과 진골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이차돈은 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차돈은 기도를 시작하였지요. 이차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형 집행관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번쩍하던 칼날은 한순간에 이차돈의 목에 내리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야 할 이차돈의 머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날아가 보이지 않았지요. 목에서는 피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피가 아니었지요. 엄마 저처럼 뽀얀 피가 어른 키보다 높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피가 치솟은 하늘에서는 하얀 꽃들이 비처럼 내렸지요. 사람들은 놀라 꼬꾸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쳤지요. 하늘이 갈라지듯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나무들은 쪼개지고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허둥, 쥐둥 뛰어 다녔습니다. 궁궐 아래에 있는 연못은 삽시간 말라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도성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이차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야. 왕께서 부처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게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죄없는 이차돈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가장 두려움했던 사람들은 이차돈을 죽이자고 외쳤던 진골들이었지요. 진골들은 앞을 다투어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왕이시여 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진골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선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사옵니다. 박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찬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이차돈이 머리를 찾아오게 하였지요.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불법이 신라에 널리 퍼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오. 당신들은 그렇게 어진 사람을 죽이자고 했소.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오. 진골들은 머리를 박으며 진실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불교는 신라의 국교가 될 것이며 도성아는 물론이고 이차돈이 목이 날아간 곳에도 저를 짓고 탑을 세우도록 하시오. 며칠 뒤 박찬의 아랫사람들이 이차돈의 머리를 찾아왔는데 발견된 곳이 설아벌의 금강산 중턱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왕의 뜻을 반대하며 불교를 거부한 그 화백회의가 열렸던 장소였지요. 이차돈이 죽은 이후부터 신라에는 불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왕을 반대하고 나섰던 진골의 힘도 점차 약해졌지요. 왕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신라를 튼튼한 국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왕은 화백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왕 대신 화백회의를 이끌게 하였지요. 이차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귀신 벼슬 옛날 어느 임금님이 살았지요. 어느 날 임금은 미행을 나갔다가 길을 지나 어떤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이 난 사람이었지요. 임금은 아쉽지만 마음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싹 뜬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지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은 여인 때문에 혼이 빠져버려 나중에 낸 나란 일도 소홀히 하고 말았지요.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임금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임금은 산쪽에 들어가 쓸쓸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병으로 홀로 죽고 말았지요. 그 무렵 무슨 일인지 여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방에 홀로 있는데 임금이 나타났지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나와 혼이 내주오.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왔을까 싶어 임금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금이 후련히 사라져버렸지요. 뒤늦게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람이고 자신이 훈련과 혼인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홀령의 아이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라 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 궁에서 키웠지요. 새로 뽑힌 왕은 이 아이를 영창이라 이름을 짓고 홀령과 사람 사이에 태어났으니 이 다음에 자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길 바라며 소중히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창은 청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영창은 임금의 기대와는 달리 밤이면 밖에 나가 귀신들과 놀기에 바빴습니다. 보다 못한 임금이 단판을 짓기로 하였지요. 자고로 귀신은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이다. 너는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나 귀신의 비범함과 사람의 인정을 가져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앞으로 귀신들과 놀려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아니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은 단호하였지요. 그러나 영창은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영창은 당장 밖으로 나가 귀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뭐 없을까? 그러자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북쪽강 다리에 다리가 없어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이 빠져 죽으니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지요. 영창은 당장 다리를 놓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귀신들은 모두 북쪽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지요. 그야말로 귀신 같았답니다. 귀신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입김으로 먼지를 날리듯 가볍게 다리를 쌓았습니다. 다음날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온 왕은 입이 쩍하고 벌어졌지요. 다리 하나 놓는데 7,8년이 걸려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돌다리가 떡하니 놓였으니 말이지요. 임금은 그제야 영창에게 귀신과 노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귀신을 골라 벼슬 자리도 주었지요. 그 뒤 영창은 귀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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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